뭐야 코난이잖아? 코난과 한 장소에 같이 있으면 꼭 누군가는 죽는다던데. 벌써 죽을 수는 없어. 차라리 내가 죽이는 게 낫지. 나 요새 캘리비에 오지 않아? 진짜? 여기에서 왔다고 해? 뭐야? 뭐해? 캘리비에 오셔서 이제 좀 더 보여주고 있었어. 야, 물 마셔볼래. 고마워. 잠깐!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어. 범인은 바로 박빛둘이야. 네가 뭘 한다고 그래? 원하는 그림을 보여주지. 평소 박빛둘 씨는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지. 왜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? 피해자가 손으로 가리고 있는 휴지. 그걸 보면 알 수 있지. 너는 불이 꺼지고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녀를 놀래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거야. 나도 이유가 있다고. 야, 그거 사진 다운받는 거 불폼인데? 그날 이후로. 야, 네가 저까지 다운받은 사진. 네 아이디로 네 블로그를 올리다? 야, 그럼 왜 내 걸로 올려? 야! 내 아이디로 무단 배포하고. 야, 너도 그 책 있냐? 야, 이 글자리 진짜 짱이야. 야, 이거 인별 올려줄게. 네 팔로우서 오지구, 지디구, 레디, 고! 왜 내 걸로 올려? 내 동의 없이 SNS에 공유하고. 너였어도 나랑 똑같이 했을 거야. 진실은 언제나 하나. 진실은 언제나 하나. 진실은 언제나 하나. 안녕! WER second-